평소에 뭐 이렇게 둘이 작품을 하면서 뭔가 의견이 좀 상반될 때는 광수가 막 우겨가지고 이기적으로 전혀 그냥 제가 밀고 나가는 스타일 이 사실 아니면 저는 녹화를 못해요 아우 어떡하지? 서로를 어떡하지? 그래서 계속 걱정되니까 좀 신기해 볼게요 광수씨 어떻게 저 맨도 봤습니까? 아니면 계속 욕끼먹고 싶어요? 욕끼먹고 싶어요? 그러니까 저걸 안 보면 막 미치겠어 광수씨 욕기로 갑니까? 아니면 지금 음식으로 갑니까? 그러니까 아니 뭘 뭘 어떻게 하실거에요? 아 일단 뭘 이거 먹고 싶은 거에요? 저는 트러플 욕기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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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자 그러면 최후의 수단입니다 신동엽의 그냥 선택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동엽의 그냥 선택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 저거 랩트 Das는 겸